1번 판매는 제가 앞섰나봐요. 아이고 권혁준씨 여기 있었네. 난 또 VIP룸만 열나게 찾았지. 어때? 수상수검 준비했어? 알지? 오늘 자네가 1등이잖아. 노래랑 너무 좋아. 과찬이십니다. 내가 이래서 권혁준씨 좋아한다니까. 사람이 너무 겸손한거 아니야? 얼마전에 아버님은 49제 치뤘다며? 많이 보고싶지? 저 이게 아버님 저번에 쓰러지셨을 때 그때 녹화한 테이프거든. 그때 코너가 꽉 차고 방송은 못했는데. 그래도 아버님 유작이니까. 권혁준씨 들어볼래? 우리 아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. 왜 다른 방송 보니까 음악 쫙 깔고 뭐 카메라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한번 합시다. 혁주야. 아 또 카메라 보고 얘기하니까 민망하네. 어쨌든 혁주야. 아빠다. 오늘 일은 정말 미안했어. 뭐 이 방송에서 내가 이제 노래를 계속하게 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. 어쨌든 아빠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. 나 영원한 딴 딸 아니냐.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이 권상복이. 리차드 권. 참 이런 방송에서 내가 노래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아쉽다. 끝나셨나요? 아니 한마디만 더 합시다. 혁주야 너도 즐겁게 살아 어? 뭐 남의 눈 시선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아. 그게 바로 행복이야. 알았냐? 됐어요? 네. 갈까요? 네. 갈까요? 가자. 착. 착. 사랑합니다. 착. 착. 들어갑니다. 내 마음 빠져듭니다. 착. 착. 그립습니다. 착. 착. 외롭습니다. 사랑은 아픈 건가요? 장미를 품고 사시나요 향기에 쓰러집니다 아빠가 나한테 진짜 뭐가 있어서 우리 뚜렷하자 우리 뚜렷하자 우리 뚜렷하자 우리 뚜렷하자 우리 뚜렷하자 이번주 대만의 1위 외눈박이의 물고기의 권혁주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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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점점 더 렉스를 닮아가는구나 칭찬하고 듣겠습니다 아직 계약 2년 남아있는 거 알고 있지 누가 다 뒤엎을 작전이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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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